공부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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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하세요. MC북 여자는 최송현 아나운서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옛날에 내가 한 얘기가 있는데. 야, 그건 내 전문이야. 혜은 씨랑 쌍으로, 위층으로 나, 나하고, 좋아하고. 맞고 싶어한다. 나의 차라리, 슬픈 아는, 피에로가 좋아하고. 전설의 상신이 이기시잖아요. 저는 저의 4차 시험 때 면접관이잖아요. 진짜. 제가 송현이를 뽑았어요. 송현이. 뽑아주신 4명이 전부 집에 나갔습니다. 뽑아주셨습니다. 낙당한 개수거든요. 전현문 씨, 대화 중개의 입지 씨. 정글의 32기. 정글의 32기, 바구가 있었어요. 안 하셨어요. 안 하셨어요. 그 회사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. 이렇게 잘 뽑아났는데, 어쩜 그렇게 한 명도 안 난리고 있습니다. 왜냐면, 솔직히 그러면 꼭 유일한 유경험자가 저 혼자예요.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저는 어깨가 안 있어졌더라구요 그쵸, 자신감이 있었구나 근데 제가 리허설을 쭉 보니까 그냥 중반 이후쯤 나가도 잘 것 같다 중반 이후쯤 나가도 잘 것 같다 우상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게 어깨뽕이었거든요 어깨뽕? 아니, 어깨 하나 제가 오늘 뒤지셨는데 우상을 우상으로 얘기하면 토크 대기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또 크로마켓 선생님 그리고 며치커러 언니 누른자 언니 누른자 누른자 우상부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1승을 하기 위한 최적의 젊은 누가 될 것 같나요? 2번, 2번은 누가 될 것 같나요? 누가 될 것 같나요? 나는 1승 차지할 수 없네 이 사람은 이기자 성렬 아닙니다 하나, 둘, 셋 모른자 언니 모른자 언니 모른자 언니 모른자 언니 아! 차라리 저희도 빨리 끝내고 여기서 그냥 토크에 집중해 토크에 집중해 그러면 이번엔 어떤 선곡이십니까? 네 이번에 무리했습니다 무리? 엄정화 선배님의 포이즈 포이즈 1승은 무조건 안고 갈래 우리 최소년 아나운서 무대! 누르마!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합니다!